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반 리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사실 제가 이 어반 리튬 영상을 찍으면서 오늘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했어요 리튬 관련주는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다 급등을 하고 심지어 금양도 신고가 보내버렸습니다 더 보냈죠 신고가 하고도 그래서 제가 내가 혹시 말실수한 게 없나 해가지고 이번주 저번주 영상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스스로 자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다 아 사실 뭐 리튬은 테마로 보는게 맞다 사실 뭐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전기차 테마에 배터리에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은 사실 뭐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중요했던 것은 어 대장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즉 기가 나고 외국인들이 결국 매수매도를 반복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부재 구리 관련 주는 풍산이 있고 에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어 그거 하나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어반 리튬이 너무 후발주자 였다라는 거 뭐 이미 오늘 뭐 날라간 것만 보더라도 아 근데 다행 미래 나노텍 보다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쭉 돌려보고 뭐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금양 이라는 종목이 가 줬어야 되는 상황 대장주가 일단 가져야 대장주가 일단 가져야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도 많이 간 애들 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친구들이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하고 어반 리튬 이런 친구들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 강원 에너지 다 결국 리튬 관련 주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 해석이 조금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해를 하시더라구요 이게 보시면 이란이 세계 2위 매장량 리튬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아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리튬 플러스가 수혜를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나라 리튬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포인트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어 하이드로 리튬하고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 플러스가 어떤걸 하고 있냐면 리튬 정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제 예 리튬 정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즉 앞으로 리튬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발견되고 저기도 발견됐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선 정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 리튬 플러스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게 뭐였냐면은 어 리튬이 다른 나라에 발견된 거랑 어반 리튬이랑 하이드로 리튬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질문 하셔가지고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뭐에요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정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수혜가 되고 그거는 우리나라 대표 리튬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어반 리튬이 수혜를 받는 거다 하이드로 리튬과는 본질적인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리튬 관련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금양이 신고가 뚫고 날라가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이 사안가 가고 최근에 계속 왔다갔다 하길래 도대체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또 새롭게 나올 만한 게 있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살짝 오버슈팅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왜 아무리 해도 2차 전지 섹터 안에 제가 충전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뭐 전기차 충전 그리고 뭐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관 그리고 그 안에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이 전기차 섹터가 움직이면 순환이 돌아서 움직인다 저는 그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제가 괜히 뭐 이렇게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초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실 오버니팀 영상 꾸준히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결국 또 여기거든요 맞 맞죠 상승 고가 박스 하단 반등 박스 하단 일시 투매 반등 박스 하단 반등 박스 하단 반등 박스 하단 반등 박스 하단에서 지금 근 한 달 버티고 있었던 거죠 한 달 버티고 있다가 박스 하단에서 반등 준 거예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역대 거래대금을 최고로 많이 터뜨렸다 라는 점과 금양 이 미쳤다 그죠 여기서 이걸 날릴지 저는 솔직히 상상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맞다고 이렇게까지 된다고 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제 그냥 뭐 어쨌든 신고가 부근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미래 나노텍이 얘도 한번 도전을 해 주지 않을까 라는 거 하나 정도는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하이드로 유팀 이렇게 간다 아 이거는 예상 못했다 이건 진짜 예상 못했다 어쨌든 얘도 결국 뭐예요 신고가 부근까지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어반 리튬 이렇게 갈 줄 알았다 몰랐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아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반응 세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반응 세게 나올 줄 몰랐고 그냥 저는 똑같이 말씀드린 건 결국 여기를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왜 박스 하단이기도 하고 다른 리튬 관련주들이 무너지질 않았고 그리고 리튬 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반등까지는 이 추세를 돌려주는 거는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슈 달고 거래 터뜨려 주면서 추세를 돌린 건 좀 긍정적이었다 생각이 들고 그럼 내일부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고점을 계속 못 뚫다가 뚫어준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추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들뜰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뭔가 신나 어디까지 올라갈까 할 때 경계해야 됩니다 분할매도 하셔야 돼요 수익 보신 분들 수익이신 분들 적당히 챙겨 가야 합니다 적당히 가야 적당히 챙겨 가야 돼요 어차피 왜냐면 결국 여기 아직 박스라니까요 혹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금양 신고가 뚫어줬고 하이드로 리튬 신고가 뚫어줬고 지에너 에너지까지 난리가 나 있는 와중에 난리가 치고 있는 와중에 왜 어반 리튬은 난리 못 칠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그거는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왜? 일단 챙길 건 좀 챙겨두자 이거죠 일단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그게 돈이지 계좌에 그냥 어반 리튬 봤지 하이드로 리튬 장난하냐 어반 리튬이 최고야 그럴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어차피 기회가 오면 기회는 또 나한테 기회를 줍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기회를 나한테 주고 그리고 또 내가 조정을 준다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일단 수익을 좀 챙겨두고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가는 놈이 더 가는 금양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직 신고가 아직 맛 못 본 미래나노텍을 살 것이냐 내가 어반 리튬 보면서 맨날 하이드로 리튬 뒷곡물이 따라가는 거 좀 짜증났는데 내가 요번엔 하이드로 리튬을 사서 좀 더 탄력적으로 볼 것이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런 선택지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김보성이야 나는 끝까지 어반 리튬 믿고 가겠어 그러시면 챙길 거 챙겨두고 챙길 거 챙겨두고 말씀드린 이 추세의 지지대 이 추세의 지지대에서 다시 매수해서 비중을 채우고 평단을 낮춰두면 되는 거예요 할 건 많다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일지 나는 이번 기회에 내가 부대장주 사가지고 너무 고생했어 부대장주 사가지고 너무 고생했어 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난 대장주로 한번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금양은 너무 높아 그럼 신고가 못가 미래나노텍으로 가보자 이런 약간 유연한 판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포인트는 뭐다? 줄 때 일정 부분 챙겨두자 여러분들 거의 뭐 한 두 달 동안 영상 보시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 13,000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박스 하단인 건 맞아요 하지만 트리거가 필요하다 공급계약이 나오던지 아니면 금양이 신고가를 가버리던지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던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다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 같고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저도 그럴 거 같아요 한 달 반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결국 주식은 무슨 싸움이다? 엉덩이 싸움이다 충분히 좋은 결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수익도 챙겨보시고 그런 다음에 말씀드린 어떤 유연한 투자를 할 것인지 유연하게 움직일 것인지는 오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을 말을 안했네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은 리튬이 주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리튬에서 놀진 않았고 2차전지에서 놀았어요 네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결국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도주 체험 같이 받아보시면서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즐거운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누르시고 어반리튬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